저 진짜 여러분 더블과 우리 미니공인데 이렇게 힌트에 호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! 와! 와! 와 민지! 와! 민지! 와! 와 민지! 와 정말 예쁘다! 와! 와! 뭐야 뭐야! 우와! 세! 많은데 이렇게... 중산대학교에 대해서 추적했다고 했잖아요! 많은데.. 오늘 중산대학교의 귀여운 마스쿠트가 누군데? 마스쿠트가 바로 독석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아니요! 나야! 나야! 둘버렸어요! 저도 알고 있어요! 알고 계셨어요! 내가 알고 계셨어요! 맞아요! 오! 민지 씨 씨 말이야! 민지 씨! 와! 민지 씨 말! 다양하게قي 저희가 준비하는게 괜찮아요 맞나요? 와 네가 던져세요 어디와는거 Actually 던져 던져 하나 둘 셋 오우 너무 잘 하시는데 Yeah 저희가 얘 부 villa 다 알고 계시네요 그쵸? 그러면 지금 힙합 리블링 전달을 주어 볼까요? 좋아해요! 그런데 저는 택시가 말해주세요 저 좋아해요 택시 타치시면 안돼요 아일즈 안전을 던진다고 저걸 던진다고 이게 구명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벗어보기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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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졌어요 여기 여기 아이고 던졌어 여러분 고개하지 마세요 이제 또 포기하고 하세요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번에 던진까요? 아니요? 한 번에 던진까요? 저희가 또 이렇게 작은 친구에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 안전하여 안전하여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질래 가질래 어떡해 어떡해 가보셨나요? 와 존나 부럽다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아니 커버니 와 존나 귀엽다 아 어 밀면 안돼 밀면 안돼 밀면 안돼 되게 좀 밀면 안돼 다들 하고 있어요 와 누나 와 누나 진짜 예쁘다 우와 아 누나 아 누나 아 누나 아 누나 아 누나 저는 그럼 이쪽으로 빠르게 운동해서 아니 누나 다 enquiry 이케 잘 하나 둘 셋 잘 빠졌다! 잘했어요? 잘 빠졌어요. 오케이 오케이. 태블리 씨 또 실패예요? 아 어떡하지? 죄송합니다. 김기봉 잡고 있는 분 한 번 더 줄까요? 오케이. 잡으신 분, 못 잡으신 분, 바로 오늘 저희와 함께했기 때문에 좋은 행동이 되겠습니다, 여러분. 맞아요.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인형도 열심히 해주셔서 잠시만요. 마지막 곡인데요. 네? 뭐라고요? 아니 뭘 마지막 곡이에요? 싸이버가 어떻게 됐는데? 아니 민아, 아니. 지금 할 건데요. 처음에 저희가 좀 더 즐거운 게 대단해요. 대단해요. 지금 많이 좋아해 줘. 오, 좋은데요? 그러면 제가 먼저 한 번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같이 연습합시다. 아니 존나많은데, 그게? 네. 이미 아시네. 이미 아시는데? 너무 신나는데? 너무 신나는데? 너무 신나는데? 너무 신나는데? 와, 그러면 시라도 부르니까 연습을 한 번 더 해볼까요? 그래요. 우리 연습하고 우리 연습하고 우리 연습하고 해볼까요? 좋아요. 그러면 가봅시다. 잘 보러. Yeah, don't you know how sweet it taste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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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're ready. You're ready. 연회됩니다. 연회됩니다. 저희 그러면 다시 둘째를 들어가서 와, 하는지 가볼까요? 아니, 말이야? 연습한 대로 해주셔야 돼요. 여러분 알겠죠? 와, 만족복이야. 와, 만족복이야. 마지막으로 재밌게 즐겨주세요. 네.